1. 전투 시작 1. 전투 시작 2. 전투 시작 제가 곁에 있어요 성격이 안좋아보이네요 안녕하십니까 2. 전투 전투 아군은 전투 하겟어요 3. 전투 1. 전투 1. 전투 지금껀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반갑습니다 점수 2대 0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2, 1, 점점 시작 이런 기분이 없군요 이런 악을 처치했으면 하세요 분명 동시 처치 응급찬치가 필요합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점수 3대 0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3, 2, 1 전투 시작 발키리 충전중이에요 다가와요 알겠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3, 2, 1 승리 0 죽지 않아요 4대 0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3, 2, 1 점수 시작 미안해요 3명 동시 처치 저 기적을 행할 순 없어요 뭐 늘 그러진 못하죠 저기에요 안녕하세요 아 하세요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저기요 극구가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점수 5대 1 복습 tram 흔 흑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방금껀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시죠. 예후가 좋지 않네요. 전술은 끝나지 않았어요. 적이 부활합니다.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방금껀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시죠. 7대 1 제가 여러분을 돌보게 했어요. 전투 시작 제가 여기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안 돼요. 제가 곁에 있어요. 앗흘리를 전사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우리 다시 싸워요. 여기에 승리! 아 하세요. 점수 당신의 능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가 왔어요. 치료해주세요. 고맙군요.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하셨습니다. 저는 무언선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군이 전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난 안전해. 헤드라면 안전해서 잘못했습니다. 부분을 desses 죽여요. 아, 아, 하세요? 침척이 공수는 이제 전달이 생길 수 없는 것 같다는 걸 알아내면 역시 각자의 쇼핑을 가져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비닐이 생긴 것 같다고 해요. 여기서 전달할 때까지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